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본각적으로 할로윈 분위기를 또 내볼까요? 자 이렇게 할로윈 케이크 꾸미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냥! 테디베어 좀비! 얘는 얼굴도 그려주겠고 제가 하나 만들고 언니도 한 번 좋아요 좀비를 일단 한 마리씩 만들까요? 언니 이렇게 막 잘라내고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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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떡해요 목이 무너졌어요 어떠세요? 피났죠?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 약간 그냥 목도리 같지 않아요? 약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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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막 공포적인 그런게 약간 그냥 목도리인데 언니같이 그리핀도르! 같이 코스프레 이게 이제 이 친구가 이 친구 죽인거죠? 죽였어 죄수 죄수 이 친구의 필과 묻어야 되겠죠? 언니 약간 예술 같은데 재밌네요 와우 예쁘니까 무제라고 하셨는데 이 친구한테 하시는 말씀 맞으시죠? 예쁘니까 무제래 예쁘네 오늘도 어제만큼 무서워 어제만큼 와 오늘이 13일에 금요일이에요? 아 13일에 공요일 우와 반요일 대박이다 저희가 지금 하차가 1900만이 넘었기 때문에 네 2천만이 되면 공약을 하나 합시다 공약이 뭐죠? 2천만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공식적으로 약속 공약을 합시다 곤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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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약을 해볼까요? 어떤거 할까요? 프리댄스 애교 프리댄스 프리댄스 프리댄스를 되게 무서워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2천만이 되면 프리댄스로 애교를 한번 가죠 잠깐만요 프리댄스로 애교를 한번 가죠 애교가 어쨌든 목표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는 어떻게 할까요? 노래는 해리포터 BGM을 깔아놓고 해리포터 BGM 해리포터 BGM 위에 프리댄스 추며 애교 2천만 공약입니다 우와 막지르네 가은이 빨리 눌러 빨리 눌러 여러분 근데 되게 빨리 올라가네요 그니깐요 점점 더 빨리 올라가는데요 2천만 됐어요 대박 어떡해 진짜 이렇게 됐네요 너무 빨리 됐네요 진짜 대박이다 일단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해 그냥 예의가 없네 어머어머어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되게 진짜 막지른 거 맞네요 제가 그냥 어렵네요 그냥 합시다 네 하시죠 왜 우리가 막 이렇게 빨라요? 와우 프리댄스 무서운 거 맞죠? 거의 안 시켰으면 큰일 날뻔는데 오메가 아 잠깐만 춤이 그냥 나와요 언니 어떡해 아니 아니 근데 마지막은 애교인 거 아시죠? 아시죠? 아 윤진이가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프리댄스를 이렇게 해줘요 여러분 저 메인댄서예요 메인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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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즈의 메인댄서입니다 안 보이세요? 오 오 와 보셨어요? 손 이렇게 꺾는 거 오 이러네요 오 오 오 오 오 오 섹시해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린즈의 이가은 화윤진이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